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상담사 쿠세주입니다 오늘 LS 머트리얼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6월 15일이고요 오늘은 토요일인데 LS 머트리얼즈 다음주에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을 맞이할 수 있어서 영상을 좀 켰습니다 일단은 어제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12%까지 주가가 갑자기 급락을 했죠 장 시작 9시 하자마자 주가가 급락을 하다 보니까 지금 거의 대응할 손 쓸 틈도 없이 주가가 빠져버리는 바람에 좀 많은 분들이 여기서 손절을 하시기도 했고 또 좀 많이 걱정도 하시고 고민도 하시는데 일단은 지금 주가가 빠졌던 이유에 대해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 6개월 상장한지 6개월이 되면서 보호 예수 물량이 지금 풀렸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장이 끝나고 나서 지금 공시가 나왔죠 공시가 나왔는데 내용을 좀 보시면 이 부분입니다 지금 내용이 좀 크게 확대를 해도 잘 안 보이셔서 이 정도로 볼게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LS 머트리얼즈 주식 대량 보유자 소유주익수 변동 기존에 KV1호 유한회사 얘네가 벤처 캐피탈인데 상장할 때부터 지분 투자를 했던 거죠 지분은 한 20%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6개월 차에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리는 지금 3.71% 지금 이 부분은 251만 주를 지금 다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주가를 팔 수 있는 비중은 다 팔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이유는 없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지금 20%에서 지금 16.78% 아직까지도 보유하고 있고요 지금 2대 주주입니다 보통 2대 주주가 이런 식으로 주가를 팔 때는 최대 주주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 없이 절대로 마음대로 주가를 팔지는 않아요 보통 그래서 지금 이 LS 머트리얼즈의 대주주가 지금 LS인데 LS 전선이 지금 한 40% 이상 지분을 갖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했기 때문에 자 일단은 매도를 했다 그러면 지금 공무가가 6천원이었잖아요 자 6천원에서 어제 주가가 한 3만원대 부분이었으니까 지금 251만 주를 이제 팔았다고 하면 자 시세 차익이 한 거의 한 4배에서 한 5배 정도 지금 나왔다는 건데 지금 보통 이렇게 지금 투자 목적으로 들어온 벤처 캐피탈 이런 회사들은요 지금 경영에 대한 부분은 사실 목적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상장을 하기 전에 투자를 해놓고 상장을 하면 차익 실현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보호 예수가 끝나면 파는 게 사실 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이게 뭐 악재가 있거나 그래서 파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악재가 있고 재료적으로 안 좋고 종목이 뭐 떨어질 것 같아서 판다 이런 게 절대 아니고요 얘네들은 그냥 돈을 벌려고 들어왔고 지금 돈을 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네들의 물량이 좀 남아있 지금 팔 수 있는 물량은 다 팔았고 더 이상 남아있는 물량이 없기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하락할 이유는 없다라고 여러분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본인들도 지금 16% 넘게 물량을 갖고 있잖아요 본인들이 지금 갖고 있는 물량의 일부만 지금 3.7%만 정리를 했을 뿐이지 나머지 16%는 아직까지도 보호 예수 물량이 걸려있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본인들의 물량을 팔므로써 주가가 폭락을 하고 또 여기서 악재를 끼치고 이러려고 했던 게 절대 아니에요 결국에는 주가적으로 한 번 빠졌다가 다시 들어 올릴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차트를 한 번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기술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좀 봤을 때 이 단기 박스권 이 단기 박스권을 만약에 이탈을 했다라고 하면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손절을 해야 된다라고까지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 단기 박스권을 이탈하지 않았죠 그리고 볼린점에 대한 하단을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미 이때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이렇게 힘을 줬어요 이때도 거래대금이 4천억에서 5천억 이때도 4천억에서 5천억 그래서 지금 이렇게 힘을 주면서 앞에 물량을 이 박스권 물량을 다 소화를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잠깐 뺐다가는 다시 회복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 이 빠졌던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제 공시가 나왔고 시간 내에서도 특별히 이 뭔가 하락이 있다거나 그런 부분이 절대 없었습니다 평온했어요 지금 LS 머트리얼즈가 이제 다음 주에 결국에는 다시 반든 가능성이 있는데 자 LS 머트리얼즈가 여기서 왜 추가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어제 놀라서 초반에 조금 손실을 보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다시 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타점을 좀 공유해드릴 건데 결국에는 주가는 다시 급등을 할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5만 1,500원 이 고점을 다시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AI 전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 AI 전력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그 다음에 이 SMR, 원전 이런 게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투자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유럽 국가도 마찬가지고요 풍력해상발전소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해상케이블 관련해서 엄청난 수요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LS 전선이 많이 올라가는 거고 그로 인해서 대한전선이 또 수혜를 받는 거고 최근에 이 부분 때문에 기술 유출 때문에 또 좀 말이 시끄러웠죠 그래서 결론은 지금 이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큰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계속적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서 꼭 들어가야 되는 게 이 ESS 에너지 저장장치예요 왜냐하면 이제 태양강이라든가 풍력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이 빛 되게 좀 불규칙하게 전력이 생산이 되잖아요 그럼 불규칙하게 생산이 될 때 바로바로 전력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 전력은 사용하지 않으면 소모가 되죠 그래서 지금 이 소모되는 전력을 이 ESS 에너지 저장장치에다가 저장을 해놓는 겁니다 큰 배터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지금 저장을 해놨다가 태양강 같은 경우에는 태양이 없을 때 풍력은 바람이 안 불 때 멈췄을 때 여기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를 꺼내서 쓰는 겁니다 필요한 구간에 그래서 지금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또 비용 측면에서도 저렴하게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ESS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 미국에서는 이 ESS 관련해서 필요성이 니즈가 굉장히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실적 발표 때 ESS 시장이 본인들의 전기차보다 더 빠르게 성장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난 7년보다 앞으로의 7년이 기회가 3배나 더 클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LS 머트리얼즈가 ESS 관련주로 지금 엮이면서 또 연료전지 관련주로도 엮이는데 연료전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AI 데이터 센터가 가장 전력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일반 데이터 센터의 6배 이상이라고 하는데 AI 데이터 센터를 가장 많이 지금 짓고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벌써 5000개에서 6000개 정도가 있는데 지금 글로벌 거의 1위에요 압도적인 1위 2위와도 지금 차이가 2위 국가가 한 1000개가 안 돼요 한 500개에서 한 7,800개 정도 되는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5000개에서 6000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지금 전력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한다는 거고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을 지금 많이 공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요 지금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서부, 이 실리콘밸리, 그 다음에 동부 이쪽으로 좀 많이 나누어져 있는데 지금 이 중부지역, 그 다음에 남부지역에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가지고 이 발전소들이 이쪽에 많이 몰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멀리서 전력을 끌어다가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력망이 노후화돼서 이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지금 방안은 노후화된 전력망을 교체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이 AI 데이터 센터 인근에다가 연료전지 발전소를 지워놓고 파이프라인을 연결합니다 이때 천연가스를 공급을 해서 이 연료전지 발전소에서 전력을 공급을 해서 다이렉트로 AI 데이터 센터에다가 공급을 하는 방안을 그래서 멀리서 올 때는 항상 전력이 끊길 수도 있고요 이런 구간 구간을 거쳐서 오기 때문에 이 전력을 끊길 수 있는 리스크도 있고요 오는 구간에 전력이 소모도 됩니다 그래서 옆에다가 바로 만들어서 다이렉트로 전력을 바로 공급할 때 이 전력에 대한 리스크도 없고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AI 데이터 센터 운영하는 중에 가장 중요한 걸 꼽으라면 이 안정적인 전력이에요 중간에 전력이 끊기면 절대 안 됩니다 대형사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이 강점이기 때문에 지금 이 LS 머트리얼즈가 앞으로도 계속 좀 부각이 될 거고 지금 이번에 인텔이 블룸에너지랑 데이터 센터 관련해가지고 대규모 연료전지 계약을 체결을 했잖아요 그 바람에 블룸에너지가 미국에서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 이때 이 블룸에너지 관련주로도 같이 엮였던 게 이 LS 머트리얼즈입니다 실제로 블룸에너지의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고요 1차 협력사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최대 신재생 에너지사 넥스트라이라 에너지 관련해서 제품도 울트라 캐페스터를 공급을 하고 있고 앞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이 ESS라든가 연료전지라든가 이 캐페스터라든가 이런 게 지금 이 AI 시대에 계속적으로 필요로 하는 거고요 이 AI 시대의 메가 트렌드에 부합되는 이런 재료들이고 종목들이고 이런 섹터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에 대한 방향성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흐름이 좋고요 업황이 좋고요 호재가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좋은 와중에 결국에는 6개월차 됐을 때 지금 이 벤처 캐피탈의 차익 실현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주가가 역시 급락하거나 빠져버리거나 그러질 않아요 이렇게 급락해버리면 최대 주주가 용인을 안 하겠죠 본인들도 16%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데 3% 수익 먹자라고 이렇게 급락할 짓을 절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잠시 빠졌다가 다시 회복을 할 건데 우리가 오히려 이 기관에서는 기회를 차라리 잡는 게 당연히 맞다고 보여지고요 최근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코스닥을 이끌고 있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대주주가 블록딜로 매각을 했죠 그리고 나서 한번 빠졌다가 어떻게 했어요? 다시 신고가로 지금 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더라도 알테오젠 얘기 나온 김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알테오젠이 지금 주가가 신고가 랠리를 가면서 코스닥 지금 대장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자 이 부분입니다 이때 블록딜 이슈로 빠졌다가 다시 급등 지금 이 부분이 주가에 결국에는 크게 엄청나게 악재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 LSM어트리어즈 같은 경우에 자 분봉을 한번 좀 보시면요 자 이게 이제 5분봉인데 자 주가 급락을 했다가 다시 빠르게 말아올립니다 자 지금 이때가 이제 9시죠 딱 장 시작하고 주가 급락했다가 바로 말아올리는데 자 지금 악재가 있다고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계속 빠져버리는 상황인데 말아올리고 나서 다시 지지를 하는 모습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스타록스가 걸렸던 물량을 한방에 지금 해결을 해버리는 그냥 흡수를 해버리는 이 모습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때 거래대금은 거의 다 터졌죠 그래서 큰 지금 이런 모습이다 그래서 문제가 될 게 없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어제도 계속 코멘트를 드렸는데 자 보유 예수 물량 다 합치면 7%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좋은 매수 타점을 잡겠습니다 그래서 보유 예수 물량에 나올 수 있는 물량들 계산해서 올려드렸고 코멘트 달아드렸습니다 그래서 매수 타점도 공유를 드렸는데 만약에 여기서 손실을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손실을 보시고 계신 분들 잘 들으세요 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매수 타점을 가져갈 수가 있고요 오히려 여기서 추가적으로 마이너스를 좀 더 주면 우리는 여기서 더 기회를 잡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 꼭 같이 좀 대응을 하시면 좋겠고 만약에 함께 해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방에 들어오셔도 됩니다 이쪽에 지금 들어오시면은 제가 이런 이슈들 계속 공유를 드리고요 코멘트 같이 안내를 드리기 때문에 이제 혼자 하신 것보다 훨씬 좀 심지어 안정감 있게 좀 끌고 갈 수가 있는데 함께 하실 분들은 제가 L 입장이라고 문자를 한번 주세요 위에 번호로 L 입장이라고 문자 주시면 일단 100% 무료입니다 무료고요 들어오시면 저희가 구독자분들만 무료로 받고 있는데 지금 입장이라고 해서 들어오셔서 같이 함께 해보시면 좋겠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바로 들어오시기가 좀 어렵다고 하시면 제가 정리해놓은 자료라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대응 자료인데요 이거라도 꼭 한번 확인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주가에 대해서 트리거가 될 만한 내용들을 좀 정리해놨고 이런 일정과 이슈들 다 정리해놨습니다 그리고 보유해수물량 관련해서 언제 또 얼마가 나오는지 지금 이런 부분들 다 정리해놨으니까 꼭 보시고요 지금 LS 머티리어즈 같은 경우에는 AI 전력 관련해서 신재생에너지, ESS 연료전지 반드시 갈 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 IRA 법안 때문에 ESS 관련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설치가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 1월에서 3월까지 이 ESS의 설치량이 작년 대비 193%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증가세가 더 늘어날 거고요 지금 역대 최대예요 지금 수급적으로 잠깐 빠진 부분은 거기에 보호 예수 때문에 그랬던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사례를 말씀드렸듯이 큰 문제가 없다는 거 역대 최대 수혜를 받는 종목이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미국장에 가면 우리나라가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미국에 대한 흐름도 좋고 어판도 좋고 재료도 좋고 얘는 호재도 좋습니다 꼭 확인하시고 대응하시고 이 부분은 L 대응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글로 L이라고 하셔도 돼요 일단 입장을 하실 분은 입장 대응을 잘 받으실 분은 대응이라고 문자 주세요 대응하시고 수익 많이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이런 거 알고 계셔야 여러분들이 끌고 가시면서 제대로 수익을 좀 보일 수 있는데 제가 목표가를 안내 여기다 같이 써놨어요 제가 바라본 목표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곧 돌파할 수 있다는 거 왜 그런지까지 합리적인 근거와 재료를 꼭 보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거 모르시면 여기서 손절하시고요 또 올라갈 때 짧게 익절해버리고 수익을 제대로 못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확인하시면서 꼭 대응하세요 그리고 같이 보시면 좋겠다 싶은 종목이 있어서 계속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체코 원전 관련해가지고 30조 원전 프로젝트 우리나라 수주를 받으려고 신청을 했죠 그래서 이게 6월에서 7월 기대감에 주가가 오를 겁니다 지금 체코에서는 이미 심사가 끝났고요 최종 결과만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나라가 되던 프랑스가 되던 결정이 되어지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장 강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술력이 세계 최고고 신뢰도가 높고 또 단가, 건설 단가가 저렴한데 체코 원전이 중요해서 건설 단가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제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 수주를 받게 되면 지금 15년 만에 원전 수주를 수출을 하게 되는 건데 그랬을 때 원전 관련주들이 섹터가 엄청나게 올라갈 거예요 굉장히 큰 이슈죠 그래서 지금 이 관련해가지고 우리 두산 엔어빌리티가 여기에 팀코리아 안에 들어가 있고 또 최근에 50조 SMR 이 원전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면서 이 주기 납품하면서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이 두산 엔어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시가축액이 13조짜리 대형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더라도 일단은 지금 이 한계가 있죠 이 변동폭에 그래서 이 협력사를 꼭 보세요 지금 이 협력사를 보시면 중소 종목이고요 저점과 고점 높이면서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거래대금도 바닥에서 터졌고 세력성 흐름이 보이는데 이런 종목들이 두산 엔어빌리티 갈 때 더 크게 막 움직이면서 가게 돼요 두산 엔어빌리티 100% 가면 300% 500%도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 지금 많은 종목이 있지만 이 종목을 보시라는 거는 실제로 숫자가 찍히기 때문에 실제로 수혜를 받는 종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테마성으로 그냥 잠깐 올랐다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 이 종목 꼭 확인하시고요 제가 지금 이 조정받았을 때 만약에 타점을 제대로 여러분이 잡으시면 적어도 100% 이상은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익 보시라고 안내드렸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대장이라고 문자를 꼭 받아가시길 보내주셔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명확하게 이 세력성이 딱 포착이 되어지고요 지금 일정이 정확하죠 그리고 재료가 엄청 크죠 이슈가 강합니다 그리고 타점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단기 단타 스윙 다 됩니다 저는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좋다라고 보는데 점수로 따져도 99점이에요 정말로 여러분들 꼭 확인하시면서 이 종목도 LS 머트리얼즈 수익 보시면서 이 종목도 같이 수익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하실 분은 대장이라고 문자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잘 되셔야 저도 잘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수익을 좀 많이 가져가시고 또 구독과 좋아요 많이 좀 눌러주시고 공유들도 많이 해주시고요 주변에 소개도 많이 해주시면 저희가 채널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저도 유튜브로서 더 성장하고 이제 성공하고 싶은 열망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될 수 있게 계속적으로 지금 정보로 영상으로 이렇게 공유를 계속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제가 또 영상 올리는 거 또 즐겁게 봐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또 화이팅이라고 남겨주시고 하면 제가 힘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주말인데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남은 주말 시간 잘 보내시고 또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